안녕하세요. 명지대학교 4학년 김지수입니다. 저의 장점은 일단 빠른 스피드와 점프가 좋아서 리바운드 참가할 수 있고 그리고 속공 참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출장 시간은 제가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농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절실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제는 프로로 간다면 좀 더 절실함을 갖고 노력하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프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개인 제가 부족한 점이나 기본기나 웨이트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롤모델은 현재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그 오리온스의 정은 선수라고 있었는데 그 큰 키와 그리고 빠른 스피드 그리고 외곽도 할 줄 알고 그 리바운드도 해주는 그런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프로에 가게 된다면 일단 남들도 누구나 다 똑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팀에 보탬이 되고 팀에 항상 어느 정도 힘이 되는 그런 선수가 돼서 노력하겠습니다.